예술로 치유와 성장을 돕는 아트 힐러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예술로 치유와 성장을 돕는 아트 힐러 길유정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힐링과 성장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술로 어떻게 치유와 성장을 할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화가를 통해서 이 미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색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줌을 참아 가면서도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클로드 모네라는 작가를 아시겠죠 이 모네는요 빛을 색으로 구현했는데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보였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런 모네가 젊었을 적에 작품을 하나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상해도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본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작품이 걸리기 전에 벽지가 훨씬 더 볼만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모네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발생된 것이 바로 인상주의라는 화파입니다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그리는 화가들을 이야기해요 이 화가들이 빛을 색으로 전달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물을 보고 그릴 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느낌을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빛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의 흐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것들을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 빛을 색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네와 함께 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그만큼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은요 자세히 보면 수련의 꽃의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낸 작품이에요 그로부터 다른 작품을 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수련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과 지금 보여드린 것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 이렇게 두 작품이 같은 장소에서 그린 작품인데요 이 사이에 우리의 모네에게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백내장이라는 것인데요 이 백내장을 앓게 된 모네는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내장을 심하게 앓게 됐을 때 우리 모네가 이렇게 그린 작품인데요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여기에서 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치명적인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를 시켜내는 이 모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네라는 작가는 뒤돌아섬이 없구나 피해가는 것이 없구나 정면 돌파하는 그런 작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빛의 파장이 빨주노초파남부 중에서 가장 붉은 쪽에 있는 빛이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다 붉게 보이게 되는 거죠 화가에게 있어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 모네는 색깔을 통해서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 이렇게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색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내면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컬러 테라피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컬러 테라피라는 것은요 컬러와 테라피의 합성어입니다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색채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심리치료의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정렬적이다 열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또 어떤 분께서는 이것은 무섭다 피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곧 그림자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인 이 부분들이 컬러라는 성격을 통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혹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에너지 상태가 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컬러 테라피입니다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컬러를 내가 지금 빛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긍정 그리고 행복하다 희망적이다 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조금 순수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컬러는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어떤 컬러일 것 같으세요? 노란색을 조금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면 우리는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책임감, 성실함, 체계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컬러가 바로 파란색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로고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 또는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 이런 로고들을 떠올려 보시면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는 어떤 좀 체계적이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뢰성을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요 로고의 색깔을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업 가치에 따라서 그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컬러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식,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우리는요 감각 중에서 83%가 시각을 통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약 60%는 색채를 통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순기능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우리가 알고요 빨지노초파남부 이런 각각의 컬러들 중에서 어떠한 컬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끌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바라보고 골라진 컬러들을 통해서 이 컬러들은 과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컬러들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내 삶과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있어 왔던 그런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컬러의 성격처럼 살아가고 싶은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이 컬러들마다 각각의 성격에 따른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컬러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 노란색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현재 노란색의 컬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을 내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에너지의 정도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 활성화 방법을 본다라고 한다면 명상을 해본다였던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방법들 중에서 언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적어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정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내가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좀 행복하구나 이것을 할 때는 조금 힘들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더 좋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지 조금 힘들 때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럴 때 평균 에너지가 조금 높은 상태로 좋은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요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는요 아트, 페인팅을 좀 연결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컬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컬러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들 과거에 내가 어땠고 현재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미래에 어떤 에너지의 성격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작업들을 이 페인팅을 하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컬러와 그리고 물감의 질감 그리고 페인팅을 하는 행위 하얀색의 캔버스 위에 물감이 칠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평소에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면서 페인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감정을 평균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과 또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저와 함께 하면서 충분히 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면 성장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테라피로서 그리고 아트 테라피로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길류전 강사와 함께 또 많은 장소에서 또 내면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류전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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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